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 여자애가 튀어나와야 되잖아 그지? 오! 또 봐 아 이거 달 표시.. 야 이거는 킵하고 싶다 이거 리안나 이프 어.. 그거 잘 나오는데 왜 이거 리앤나도 없고 더 스테블도 없으... 빨리 한다며? 알았어 알았어 뭐하는거야? 딜레이가 좀 있어서 그래 벌써 돌리고 있어 방송 뭐라고요 방송?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눈 가리고 있어 저 바둑이 바둑이 또 나와 바둑이 계속 나와 눈 가리고 있어 아 우자마님도 빨리 돌려야지 왜 나만 돌리고 있어? 우자마님 10탄까지 갔어요? 아니요 아니요 4에요 4 아 5성이네 와 이거 되게 멋있다 근데 5성 하티 얘도 쓰는거야 근데? 뭔데? 잘 안쓰요 기사인데 스키 저거 아밍같은 애가 쓰면 좋긴 해 기절 아밍 저거 안써요 샬롬만 써요 샬롬만 안 쓴데 아 또 5성 하티야 아 5성 하티가 나오면 안되는데 아 또 5성 하티야 아 5성 하티가 나오면 안되는데 10으로 뜨면 되지 그냥 가는건데 와 4성 캐릭이 이렇게 안나오냐 미안나 형이 교정이나 이거 구할지 바로 구하시네 남자지 남자네 솔직히 치구루랑 미안나는 5성 5성만큼 좋아서 아니아니 아니아니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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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비? 라비? 오 라비 나왔어 우와 이거 박수친가 뿜뿜해야겠구나 이게 라비야? 이게 라비야? 이게 라비야? 이게 뭐야? 라비인가? 이게? 그냥 고에요 고 이게 라비야? 다음거 봐봐요 더 좋은거 나올 수 있어 고고 다음 번호 다음 눌러봐요 일단 고고 알았어 쫄리면 진짜 대박이다 완성했네 어? 4성? 4성 4성 와 4성도 같이 떴어 아 룸 맞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열 아직 21번 나이 남았네 네 고 고 고 고 어? 고 라비 말고 나 먹을거 없어 어차피 나 라비 먹으려고 이거 하는거잖아 라비에 라비에 더 스테빙을 같이 나올 수 있어 라비 아카나와야죠 라비 아카나와야죠 왜? 눈에 지금 로 빨리 소화 확산해요 빨리 다시 소화 다시 소화 나 이거 하기전에 바로 다같이 리프하는거 봤잖아 얘들아 아 빨리 소화 확산하구요 한 열 번 정도 남겨놨을때 해주지 좀 그렇지 갈게 그냥 이거 스피 왼쪽거 눌러야죠 룸 여러분